요번에 고등학교 1학년의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. 고등학교 1학년의 시험이 나왔거든요. 서술형으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뭐냐면요. 비굴급은 비굴급인데요. 비굴급은 비굴급이 우리. 점점점 더 무모하다. 세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점점점점 작아지고 있죠. 오늘 수업에서 제가 이걸 겁니다. 더 비굴급, 더 비굴급이야.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.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면 더 비굴급, 더 비굴급이든 뭐라고요? 뭐뭐할수록 더욱더 무모하다지. 우리가 더 일찍 떠나면 떠날수록 우린 더 일찍 도착한다. 이런 얘기지? 그쵸? 그래서 만약에 더 순어 더 배러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. 더 순어 더 배러. 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라고 해서 이게 선착순이라는 뜻이에요. 그치? 더 비굴급, 더 비굴급이 뭐라? 점점점 정말로하다. 여기 4문점 나왔네? 이런? 네.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? 점점 점점 더 더위다. 더 깜짝이야? 잘생겨주고 있다. 이 얘기지? 어, 목끼 병 환자인가봐. 그래. 들어갑시다. A번 들어갑니다. A번 들어보자. 더 많이浮... 날씨가 더 따뜻했으면 나는 더 기분이 좋아진다. 더 비굴급, 더 비굴급이지? 더 못 말수록 더욱더 운명하다고 했지? 더... better I feel WFWQ 몸무할수록 더욱더 몸무하다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일수록 더 많이 원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? WFWW 더 더 모 모인데 이 money까지 같이 들어야 돼 더 모의 money 더 많은 돈을 We 위 벌면 벌스룩 더 버거 더 벌거라고 있어 벌스룩 그 강은 점점 더 깨끗해질 곳이다 더 플리티드 리버 그다음에 동사 하나 해주죠 동사 Will Get Cleaner & 클레이너죠 점점점 더 업무하다. 더베구 더베구가 아니라 이때는 비옥구면 비옥구면 점점 더 업무하다죠. 네. 다음으로 갑니다. 밤의 날씨가 점점점 따뜻해진다. 뭐죠? 워머 앤 워머 비옥구면 비옥구면 비옥구 그 영어배우는 점점점 유명해졌다. It can become more more and more famous famous란 말이 없으니까 What's it? more famous 다음 내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업무하다. 음 문무 문무할수록 더욱더 문무하다. 지 울더 울더 메리갓 그 다음에 지 더 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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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y y y y y y y y y 해석은 어떻게 돼? 승선이 되었는데 점점점 더 커졌다 하죠. 더비오크바이 뭐라구요? 몸마할수록 더욱더 몸마하더라고 했지? 해석은 어떻게 돼? 네가 더 나이가 들수록 너는 더 현명해진다. 그치? 아니? 그치? 그치? 그 다음에 1번. 그 아이는 점점점 더 영리해졌다. 그치? 그 아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. 더 키드. 우리는 책에 나온 대로 해줄게. 차일드로 나왔어요. 더 차일드. 뭐지? 뭐지 돼요. 근데 우선 책에 나온 대로 역시. 갓으로 했을까? 갓으로 할게. 갓. 나이 몰라야 돼. 더. 아니죠. 아 더 오래. 스타트. 스마터. 엔. 스마터. 스타트. 대체. 우리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한다. 해볼까? 더. 더 많이. 더 많이. 많이니까 뭐야. 많이 비옥 꾸면해야 될 거 아니야. 뭐지? 더 뭐. 우리가 하지다. 위. 해.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. 더. 더 많이. 뭐. 더 뭐. 위. 원. 영원이다. 그치? 이해 되니? 그러니까 더블코 더블코 뭐야? 몸을 할수록 더욱더. 몸을 마다. 그치? 시험 문제. 음. 보실게. 수고. 6363 Rvck. ída 개.